사귀는 거다? 죽어! 막내부터 해 네 안녕하세요 원이라고 합니다 원이 이렇게 해야 돼요? 아 그거 되게 민망한데 잘하구만 안녕하세요 그룹 이름 규정입니다 희민님이요 원이 제 친구 톤남 한 번 해볼까? 야망 가슴? 파이팅 저는 클럽을 사실 가본 적이 나 이거 가볼까? 아 진짜 이거 진짜 안 돼 왜 화닥떡 오케이 갑시다 커플 아이템 커플 아이템 커플 아이템 오 둘만 아는 둘만... 둘만 볼 수 있게 그런 컨셜 있잖아요 성적 예전에 그런 게 좋지 않나 저는 뭐예요? 고생하셨죠? 아... 이야... 고생했다 진지한 편지? 편지 좋지 글 쓰는 걸 원래 좋아하는 편이라도? 되게 좋아하는 사람 생각... 모닝콜이지? 네가 날 깨워준 거야? 여보세요? 여보 잘 잤어? 일어났어? 나 어제 너무 늦게까지 일해서 피곤해서... 잠을 못 잤어 이따 만날까? 이따? 응 알겠어 응 아! 안 들렸지 다 살렸다 그루브룸 일본이요 발달되어 있는 그런 문화를 체험해 보고 싶고 어떤 문화인가요?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죠? 일단 쇼핑하기도 좋고 일본만의 감성이 데이트하기 좋은 것 같아요 봐봐, 나 봐봐 제가 한 번 해볼까요? 제가 한 번 해볼까요? 두 번 해봐요 시켜봐요 일단 여기 상황이 둘이 술을 마시고 있다가 술을 마시고 있다가 짠을 하는 거야 짠을 해 짠 짠 이거 마시면 죄송한데 저희 마감이라서 지금 지금 나가셔야 돼요 아 막장하고 나갈까? 그래요 짠 짠 이거 마시면 그러면 오늘부터 사귀는 거다 죽어 죽어 진짜 제가 지금까지 하는 거 제일 힘든 거 같아요 얘 얘 이거면 일단은 오케이 할 거 같아요 원 네 제가 신사동 그 가로수길 쪽에 혼자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새벽에 이렇게 걸으면 또 분위기가 되게 달라서 그 옆에 이면은 클럽 근처 아닌가요? 저희 클럽은 사실 가본 적이 아 알겠습니다 뭐야? 큰일 났어? 오 일어섰어 첫 번째 일단 할게요 날 불러서 이렇게 어? 하는 느낌 이렇게 재원스 이런 거 하나 해 손 이렇게 뒤에서 작업 아 가로수길 약간 벤치 같은 데서 그냥 커피 마시는 느낌 멋있네 오 오 나 이거 약간 꿈 같아 지금 그루비룸 된장찌개요 오 밖에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같이 하게 되잖아요 요리를 그 시간이 좋은 거지 음식이 솔직히 맛이 없어도 그냥 재밌고 와 이거 안 돼 할 수 있죠 하나씩 해볼래 어 하나씩 해보자 하나씩 해도 잘하는 사람이 그거 그래 나 혼자 할까? 응 아 왜 그래 아 됐어 나 집에 갈래 삼겹살 먹을래 아니면 소고기 먹을래? 아 고기 먹으러 갈래? 고기 먹으러 갈래? 왜 그래 나 화났다고 기분 안 좋다고 왜 화났다고 더 화날 것 같아 하하하하 하나씩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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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간발의 차이로 젖네 아아 진짜 아 아 진짜 제가 오늘 불미스러운 행동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런 모습 안 보이는 원인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강발의 차이로 졌네요. 아쉬웠어요.